늘 헷갈리는 오전 12시와 오후 12시를 잘 구별하는 방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루에 24시간을 반으로 딱 나눠요 일단 그래서 앞에 절반은 오전 뒤에 절반이 오후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벽시계를 떠올리세요 둥근 벽시계를 떠올리면서 항상 시작은 12시 라는 것 시작을 12시로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 12시에 시작하는 하루의 앞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한 조각은 오후 12시에 시작하는 하루의 뒷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24시간제로 보면 0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12시간제에는 0시가 없거든요 24시간제로 보면 0시에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밤 12시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동아시아 한국에서는 이 시간을 정자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자정으로 바뀌었지만요 정자란 건 뭐냐 동아시아의 12지시 그러니까 하루를 12조각으로 나눈 거예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동아시아의 12지시 중에 오후 11시부터 오전 1시 밤 1시에 해당하는 그 시간이 자시거든요 그 자시의 정중앙이다 그래서 자정이라고 읽혔습니다 그러니까 정자였죠 원래는 원래 정자였다가 자시의 정중앙 정자였다가 지금은 자정으로 바뀌었어요 그것을 딱 맞는 개념은 아니지만 AM 12시 12시 AM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AM은 안테 메리디엠 정오의 이전 정오의 앞이라는 뜻이니까 말이 딱 맞지는 않아요 그 12시 정각이 정오인데 그 12시를 오전이라고 AM이라고 일컬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한국어도 마찬가지죠 오전 12시라는 것이 딱 정확하게 들어맞는 개념은 아니에요 오전의 오가 정오 12시 정각인데 그 12시 정각을 오전이라고 일컬어서는 원래는 안 되는 건데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의 중간은 24시간제로 보면 12시겠죠 12시, 낮 12시일 겁니다 그게 바로 정오인데요 이것도 정자와 마찬가지로 정자가 자시의 정중앙이었잖아요 정오도 오시의 정중앙이에요 동아시아의 12시 중에 12조각으로 하루를 나눠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낮 1시에 해당하는 그 시간이 5시입니다 그래서 5시에 정중앙이다 해서 정오가 된 것이고요 딱 맞는 개념은 아니지만 근사적으로 12시 PM이라고 일컬기도 합니다 PM은 포스트 메리디엠의 약자이고 정오의 뒤, 오후라는 뜻이에요 오후 12시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오후 12시가 낮 12시인지 밤 12시인지 헷갈리고 또 12시 AM이 밤인지 낮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렇게 원래는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는 개념을 이분법으로 나누었기 때문이죠 정오는 12시 정각 그리고 자정은 24시 정각인데요 그것을 어찌 보면 4가지 개념이 필요한 것을 딱 이분법으로만 나누려고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미 혼동이 빚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오후 11시 59분 밤이겠죠 11시 59분 PM 1분 뒤에는 오전 12시 00분이 됩니다 12시 AM이 딱 돼요 바뀌는 거죠 날이 오전 11시 59분 그러니까 11시 59분 AM 그 1분 뒤에는 오전에서 오후로 딱 바뀝니다 그러면서 오후 12시 00분이 돼요 12시 PM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시를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참고로 0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0시나 24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24시간제에 쓰는 것이라서 AM, PM 이런 12시간제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0시 01분 AM 0시 01분 PM 같은 표기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은 그렇게 쓰진 않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요 날이 바뀌는 걸로 예를 들어보죠 1999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1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 오후 11시 59분 이제 1분 남았죠 그러면 1분 뒤에는 딱 2000년 1월 1일 0시가 딱 됩니다 24시간 기준으로 따라서 하루를 반으로 나누는 12시간 표시에서도 날이 바뀌는 그러한 시점을 기준으로 오전과 오후가 바뀌는 게 맞고요 AM과 PM도 함께 바뀌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 하는 대안 중에 하나는 애초에 AM과 PM을 나누지 말고 24시간으로 24시간제로 사용하는 것도 그 대안이 될 수가 있겠지만 AM과 PM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요 편리한 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버릴 필요는 없고 잘 병행하였으면 좋겠죠 자 다시 한번 하루를 둘로 나눠요 그리고 앞부분과 뒷부분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기까지 쉽죠 그리고 항상 12시를 기준으로 벽시계처럼 벽시계를 떠올리면서 항상 12시를 기준으로 시작한다고 보면 돼요 앞부분이 12시에서 시작하고 뒷부분도 12시에서 시작하고 그러니까 앞부분은 오전 뒷부분은 오후니까 오전으로 시작하는 앞부분 12시 AM 그게 먼저 있고요 오후로 시작하는 뒷부분 12시 PM이겠죠 그게 그 다음에 온다고 여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이 앞이고 오후가 뒤고 그리고 각각 12시 12시간마다 새롭게 시작되고 이렇게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오전 오후라는 표현 자체는 그냥 지금까지 쓰는 대로 그냥 쓰면 됩니다 편하게 계속 쓰면 되고요 다만 뜻에 어긋나는 말이 있었죠 그렇죠 오전은 정오의 전이라는 뜻인데 오전 12시 오후 12시는 원래는 맞지 않는 표현이니까 이렇게 뜻에 맞지 않는 오전 12시 오후 12시는 이 두 표현은 되도록이면 밤 12시 난 12시 이러한 표현을 일상에서는 더 널리 이렇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